하나 둘 셋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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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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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, 자, 자 자 자 자 얘들아 아 너무 사식들에 맞춰서 넣으면 돼 아직 5분은 밖에 안 됐다 아 그거 안 먹으면 돼 괜찮아, 넘어도 돼 약간 넘는 건 상관없어 잘했어 여러분 저 애기들 와서 배떡 주문했어요 중국 당면이랑 분무자 추가하니까 이렇게 큰 거 해주셨나봐요 소세지도 10개 추가했고 그리고 이거는 멕시카나 닭강정이고 순대 추가했고 이거는 노브랜드 타쿠야끼 마요네즈 뿌리고 데리야끼 소스 안에 있는 거 뿌리고 가스오브시 뿌렸어요 맛있겠다 맛있어? 음 맛있어 진짜 맛있어? 눈이 지집히는 맛이에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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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왕이 언니가 그림을 잘 그리네. 이거 못 그리면 돼. 얼굴이 없는데. 게임하고. 저거 뭐예요? 마시멜로우 부어줄까? 다시 기가 마시멜로우. 마시멜로우. 봐봐. 같이 해볼까? 하나, 둘, 셋. 이거야. 완전 다 됐어요. 어 된다. 이거 송모 먼저 해보고 그 다음은 음료 줄게. 잘 잡아? 어 뭐야? 맞혀 드세요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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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ë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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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이거 자색고구마칩. 댓글로 추천받아서 이것도 한번 사와봤어요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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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뜨거우니까 조심해 애기들 쿠키 맞아 그거 먹고 싶었지 여러분 이거 자색고구마칩 댓글로 추천받아서 이것도 한 번 사와봤어요 고마워 자색고구마 잘 담으려 진짜 맛있네? 이거 진짜 맛있어 아 잘 담아라 오늘 아침은 그냥 간단하게 쿠키랑 키위도 잘 만든 거 같아 잘 만든 거 같아? 엄청 달달해요 엄청 달달해? 들어가 들어가 은성이 아침 전에서 하늘 하늘 대우더와 마이너스 치즈볼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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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름다워 이겨내나왔어 여기 너무 시원하고 불쌍하시기 안녕 은성은 물티슈 응 진지 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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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한 치 치 치 치 치 치 아 네, 맞아요. 야, 재밌다. 와, 시원하다. 밑에 봐요, 밑에. 와, 시원하다. 이제 무서워? 무서워. 이제 안 무서운데? 잘 찍어, 잘. 예쁘다. 찬송. 이제 찍자, 이제. 어?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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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화 보고. 뭐야, 은정이 왜 그냥 나오는데? 맞아, 괜찮아? 길 따라가면 뭐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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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애기 먹자. 아, 우리 애기. 내가 왜 애기야? 이거 왜. 맛있어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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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, 너 먹어. 삼촌이 방금 줬어. 응, 먹어, 너 먹어. 응, 너 먹어. 은혜, 은성이 맨날 나 챙기죠. 음. 플레인이 제일 맛있네. 어디 열렸어? 반하기가 흘리면 청소하면 되잖아. 애들이 청소기 돌리죠. 고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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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이나물이랑 김치. 마늘, 양파. 고기. 고기. 와, 이, 파스타도 있고. 고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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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더 맛있어. 고기. 놔두고, 출발. 우모가 다야겠다. 말이 뭐야. 너네는 마늘 안 먹지? 응. 응. 구워. 좀. 음. 고춧가루 삼겹살 단무지 누나 여러분 이거 이렇게 두 상자 이렇게 포즈를 넣으세요. 이거 내일 교회분들이랑 나눠먹고 그리고 이거 한 상자는 어머님이랑 아버님 드리려고요. 전에 저희 부모님이랑 동생들은 만들어줬었는데 어머님들은 처음 만들어드려가지고 좀 많이 만들었어요. 이거 피스타치오랑 셀프로칸트. 오빠 이거. 나 초판 써볼게. 잘 어울렸어. 귀엽네. 잘가. 나 안갈거야. 안갈거야? 영원히 여기 있어 그럼. 왜? 영원히 여기 있어. 인형 뽀뽀 이리와. 뽀뽀. 잘가. 가서 전화해라. 인형이도. 내 안갈거야. 우와. 왕뽀.